어어, 그분이 오셨습니다. 여름에는 차박이 좋긴 하죠. 에어컨도 나오고. 그분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윤은혜 님이십니다. 자꾸 떠오르는 그대의 웃음소리. 자꾸 떠오르는 그대의 웃음소리. 여기 점수를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반갑습니다. 저 선배님 처음 뵈요. 저도 처음 뵈요. 예전에 한 번도 있었고. 진짜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안아주시는 줄 알았어요. 공격이 준이 절로만 꼬이네. 나한테는 안 꼬이네, 아쉽게도. 너 너무 귀엽다. 어떻게 이렇게 잡아요. 걔는 물어요. 물어요? 나는, 쟤 왜 승질 안 내냐. 저한테는 승질을 엄청 내요. 아우, 예뻐. 아우, 그랬죠. 뽀뽀하는 얘는. 뽀뽀하는 얘는. 조심히 보세요. 기복이는 느낌이 많이 다를 거예요. 우리 복이는 암컷한테 전혀 관심이 없어요. 진짜. 여자 아이돌 되게 좋아해요. 여자는 엄청 좋아하는데 암컷은 안 좋아한다. 아, 그러니까 여자 사람만 좋아해요. 여자 사람만 좋아해요. 아예 안 가자. 기복아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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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복아 사랑해요.